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오늘은요 휴롬의 광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휴롬 스팀팟을 이용을 해서 정말 주부님들이 불 앞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싹 해결시켜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된장 만들기와 숲쌈입니다 보통 우리 강된장 만들려면요 1시간 내내 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스팀팟에다가 만들어 보니까 젖지 않고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바로 50분 후에 완벽한 강된장이 제 눈앞에 딱 있더라고요 바로 생쌈 또는 숲쌈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마침 스팀팟 안에는 이렇게 유리 찜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양하게 내가 먹고 싶은 쌈 재료 다 넣어서 그냥 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죠 우선은 강된장을 먼저 만들 때 여러분들은 강된장 안에 어떤 게 들어가면 가장 맛있으세요? 저는 강된장 안에 고기 집어넣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두깻살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정육점에서 썰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핏물을 조금 다독다독해서 뺀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얄픈얄픈하게 썰어 주시는데 우리 집 애들은 굉장히 고기 좋아해서 고기가 큼직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한 1cm 가량 정도 준비를 하시면 이게 좀 수축을 하잖아요 수축하게 되면 한 0.7에서 0.6 정도 되니까 먹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잘게 써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먹음직스럽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이거 이제 밑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볼에 이렇게 담고요 이거 다진 마늘 그리고 이건 간장입니다 진간장 그리고 이거 꼭 들어가 줘야 돼요 다진 생강 다진 생강 없으면 어떡하나요? 뭐 생강 가루 넣으셔도 괜찮아요 두드러기면 다진 생강 넣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불과 한 20분만 재워 주시면 돼요 더 이상 재우지 않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강된장에 고기랑 같이 넣었을 때 가장 맛이 나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바로 이 잔멸치입니다 잔멸치는 아주 가는 세멸을 준비했거든요 이거 한 30g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냉동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센 불로 먼저 후라이파를 달구세요 그리고 세멸을 넣고 약한 불에서 약한 불에서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강된장 안에서 멸치가 굉장히 감칠맛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구수한 맛이 생겨서 강된장을 두구두구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 맛이 끝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꼭 한번 이렇게 볶아놓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롬의 스팀팟은 120도의 온도에 아주 고온에서 스팀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료에 영양 손실이 일체 없죠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손이 안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머님들이 이렇게 불 앞에 저 지금 잔멸치 조금 1분 볶고 있는데도 불 앞에서 덥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렇게 스팀팟에다가 강된장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손을 조금 덜어주는 더위를 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불에다가 넣고 식힙니다 식혀주세요 스팀팟 안에 들어가는 채소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양파 양파는 이거는 채썰기보다는 아무래도 강된장에 들어있는 멸치라든지 고기라든지 같이 먹어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사이즈를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잘게 그리고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에 들어가서도 그 사이즈로 그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는 뭐 넣으면 좋을까요 대파 들어가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추만 남았네요 고추도 알맞게 넣어주세요 이것도 청양고추만 다 하면 너무 매우니까 청양고추하고 풋고추를 좀 섞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요새 고추가 끝물이라 굉장히 매워요 끝물고추라 여름 끝물고추라 그래서 만약에 매운 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매운 고추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랬으면 다 끝났어요 이제 넣고 찜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자 통을 꺼내세요 통 꺼내고 그러면 이제 양념을 할게요 즙 된장 한 컵인데 이거 시판하는 된장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고추장 3분의 1컵입니다 간장 이거 진간장이에요 그리고 2큰술 이거 들어가 줘야 돼요 물엿 1 4분의 1컵 매실청 3큰술이 들어갑니다 이걸 잘 섞어주세요 안쪽에서 잘 양념이 되도록 이렇게 좀 섞어요 음 아주 맛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채소 다 넣어요 섞으세요 채소 먼저 그다음에 고기 준비해놨던 거 밑간 해놨던 거 고기에다가 요거 세멸 30g 볶아놨던 거 다 하고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 요거 하나는 꼭 들어가야지만 강된장이 맛있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요겁니다 쌀가루예요 쌀가루 3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요 3큰술 넣고 다 섞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걸쭉한 게 좋겠어요 그러면 5큰술까지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한 3큰술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3큰술만 넣습니다 쌀가루가 없는데 쌀가루 대체할 거 없을까요? 없습니다 쌀가루 넣으셔야 돼요 감자 녹말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찹쌀가루 있는데 찹쌀가루 뭐 넣으셔도 되는데 찹쌀가루는 조금 약간 진덕한 기가 많아서 저는 별로예요 구수하게 먹고 싶어서 메밀가루 넣고 싶은데 괜찮나요? 메밀가루는요 이렇게 쌀가루 3큰술에다가 하나 정도만 섞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만한 건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밀가루 섞으면 안 될까요? 밀가루는 안 됩니다 꼭 쌀가루여야 돼요 이렇게 다 섞었어요 여기에 물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왜냐? 바로 이 휴롬의 스팀팟은 뒤에 있는 물통에서 안쪽으로 스팀 고압에 의해서 수분이 가죠 그래서 찜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됐으면 스팀 쿡 누르고 50분 50분 이렇게 해서 시작 이렇게 하면 아주 시작합니다 들으셨죠? 이제 50분 동안 스팀으로 강된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강된장이 만들어질 50분 동안에 우리는 채소를 세척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찜을 해서 먹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요새 이렇게 근데도 찜해서 먹으니까 맛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 이거 좋아하시죠 이거 뭐죠? 호박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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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도 그대로 쪄주시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스팀팟에다가 찌는 호박잎은요 굳이 이거 이렇게 해서 다 껍질 끝 안 긁어내셔도 괜찮아요 그만큼 부드럽게 쪄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경채 찌고 나니까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청경채도 찝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찌니까요 이 강된장을 찍어 먹는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여름철 되니까 이제 좀 다이어트 한다고 양배추 많이 쪄 드시잖아요 양배추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서 쪄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잘 쪄져요 그리고 저는 요새 이 자색 양파에 반했어요 자색 양파도 쪄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해서 자색 양파 없으시면 그냥 하얀색 양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스팀팟 그릇에 스팀팟 안에 요 유리찜기가 있거든요 요거에다가 올려주고 뚜껑만 요렇게 잘 닫아주세요 끝 여기서 쪄주면 돼요 자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팀을 넣고 찜 모드로 하고 난 다음에 10분 해서 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찜을 할 동안 우리는 요거 보이시죠? 뺄게요 와우 보세요 강된장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와 모든 채소가 적당하게 어우러지고요 지금 고기하고 아까 제가 넣었던 멸치가 완전히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강된장 됐거든요 요거 뜯한 밥에 비벼 잡숫거나 아니면 강된장 남으면 요거 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끓여서 된장찌개에 끓여서 두부만 넣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팀팟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밥상 차릴 동안 지금 숙쌈이 지금 쪄지고 있잖아요 요거 딱 5분이면 다 쪄지니까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강된장 완료되었습니다 자 찜 모드가 다 완료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얼른 요거를 꺼내세요 꺼내서 자 꺼내보세요 와우 완전히 야들야들하게 지금 찜이 다 됐거든요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배추도 요렇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호박잎 쌈 찜이 요렇게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찜하고 요 쌈하고 같이 해서 일단 여러분들 상 세팅을 하시는데요 이 강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게 보관이 거의 열흘 이상 가능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강된장이 수분이 조금 생겨서 약간 걸쭉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찜 모드로 해서 약간 데피는 정도로만 한 5분 정도만 데피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숙쌈은 그대로 요렇게 해서 잘 잡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망고 감독님 한번 와서 잡숴 보실래요? 쌈장을 한번 드려볼게요 쌈장을 한번 잡숴 보세요 지금 쌈장 고기하고 세멸 멸치하고 좀 같이 드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간이? 우렁쌈 된장이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아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홍두깻살 또는 우둔살을 넣어서 같은 잔멸치랑 같이 섞었기 때문에 요게 바다와 들과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채소들이 굉장히 어우러지면 좋아요 채소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살아있죠 양념이 맞아요 우리 휴롬 스팀팟으로 만드는 강된장 그리고 숙쌈 어떠세요? 굉장히 무더운 날 강된장 휘젓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요리 파트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강된장 여름 한철에 괜찮죠?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쪽 Nuevo